유혜진의 히트가이시오 국내 시청자 여러분들과 해외동포 여러분 안녕하세요 MC 유혜진입니다 오늘은 천안에 있는 아름다운 하수목공원에서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이 운을 부른다고 합니다 어떤 나쁜 운도 스스로 깨닫고 개선하려는 의지만 있다면 물리칠 수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고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로 사시길 바라면서 제 노래 사랑의 유람선 보내드리겠습니다 어느 봄날 링과 함께 유람선 타고 속삭이며 우리의 사랑을 약속했는데 지구님은 가고 만날 수는 없지만 감각이 다연실은 유람선은 떠나가는데 나만 혼자 쓸쓸하게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네 아유 남선아 나의 사랑 안녕하세요 가수 이혜진입니다 우리 이혜진 히프가요 쇼 많이 사랑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항상 건강과 사랑과 행복이 남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세월아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느 봄날 민과 함께 열한 선 타고 아주 보며 우리의 사랑을 다짐했는데 지금은 이 먼가구 홀로 남아있지만 한 가지 다 역시든 유람선은 떠나가는데 나만 혼자 쓸쓸하게 바라보며 눈물 흘리네 아유 남선아 나의 사랑아 나의 사랑아 나의 사랑아 나의 사랑아 나의 사랑아 나의 사랑아 감사합니다.